어우 기름도 만땅이야 저쪽이면은 비행기가 차도 한 대 있네 여기 아 이거는 못 받아 패스 비행기가 11시 다시 하다 비행기가 11시에서 7시로 5시로 갔으니까 저쪽에 사람 진짜 없을거야 없을거야 없을거 같애 어 없어야 해 오씨 이거 차 미쳤네 이거 서버니에는 있을수도 있 흠 서버니에는 있을수도 있지 흠 높은 확률로 있어 아니 여기도 멀긴 먼데 비행기 궤적이라서 멀어서? 차 한 대 있고 차가 이상하게 서있어 차가 이상하게 서있어 바다다시 바다다시 지금 스메우 거라 저녁 서로 걷는 시끄럽 뒤로 한 바퀴 삐익 눌러서 들어가자 나는 이쪽으로 나는 오른쪽으로 클리어해 보여 클리어 SKS는 막 남아돈다 AR앞에 박는것 좀 있으면 지금 보고있어 고정기 아이폰이 어제부로 노예계약이 끝났더라고 응 어 소염기 네 땡큐 차소리 차소리 여기 올 확률 되게 높다 온다 야 글로 쓴다 뒤로 세웠어 뒤로 세웠어 오른쪽으로 돌을텐데 아니 아직 있어 분말이 기적했잖아 응 음 음 음 음 어디갔지? 아... 살... 끝! 아... 끝이야? 일렬로 서있어 이 새끼들 근데 그지다 야 축제냐 축제 그지야? 막 DP 들고있고 난리도 아니야 수류탄 연관을 먹을거야 수염기 소염기 소염기 있다 여기 수류탄 수류탄이 안들어가 욕배있네 드리마크 세요 세기들 보전기가 없어 그러게 그치들 진짜 빙이 14일 못만고 막판 어 바로 잘꺼야 어 요기 요 라이드로 딱 서있는거야 나란히 여기로 돌았는데 조심해 나는 근데 귀여웠어 영화가 끝났네 찻소리 저기 차 움직인다 200방향 위에서 위에서 S 어디가냐 어 주유소로 주유소로 가나 보다 응 주유소에서는 쏘올까? 어 두명 두명 이렇게 붙었어 지금 우리는 붙지 말고 여기 멀긴 멀다 아 멀어 흠흠흠 흠 흠 샤드아 닭살 냈어? 응 응 얼굴 안 보여준다 응 보여주면 정상이 아니지 응 싸우기 싫은가봐 응 산 위쪽에서도 소리가 한번 났었거든 잠깐만 뒤 뒤 뒤 뒤 뒤 엠 엠 방향 응 오면 쏜다 가까이 조금만 더 응 아 저거 지금 보급 처먹으러 가는구나 둘 다 갈라고 둘 다 갈라고? 응 으응 때렸다 아 저거 기절시킨거 죽여야 되는데 뒤로 갔어 뒤로 오타무조컨대 네, 배 일로 붙는다 배 일로 붙는다 배 내렸는데? 바람이 없네? 어 배 부는 소리 났거든 배 써있어 아, 저기 떠있어? 아, 저 발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안 맞네 그 다음에, 근데 이제 우리 저기 아래쪽에 저기 있다는 거를 까먹으면 안 된다 어디갔지? 아 야, 죽였다 잡았네 틈샷으로 아, 저기 가면은 보급이 있는데 문제는 S쪽에 내리는 애들이야 어 안 보여줘, S도 꽉꽉하네 가야되는데 가야돼 차 먹고 튀지 뭐 배로가 저쪽 배쪽으로 가서 아, 꼭 먹어야되냐 보급을? 아니, 그건 아닌데 여기 두 놈이나 죽여놨고 여기 다시 해놓고 튀었으면 좋겠는 바람 뭐야? 나 아니야 차고자고 그러는거야 아, 저기, 저기 있구나 야 야 어디서 쏘는가, 이거 싸고자고 그러는거야 지금 아니, 안 보여 쏘는 데가 너 어때 와? 차도? 차를 쏘는 데가 조일텐데 안 보이네 야, 차 타고 가면 돼 우리 조심해 그 차 쏜거야 거기 어 내렸다 야, 잠깐만 이거 어디? 오, 쉬어야겠다 오, 씨 싸우는 데 싸워도 되는데 사실 지금의 기사는 죽여버리고 싶어서가 혼자 있는거 혼자야? 어 혼자 있는거 같애 여기서 잠글까? 어디갔냐 차를 보면 되는데 돌에서 잠글까? 저 돌에서? 차 부딪쳐버리자 어때 오케이 지금 너무 무모한가? 야아 나이스야 끝났어 야, 야 들어가야돼 고정기 야, 제발 응, 응 제발 어디로 갈까? 몰라 잠깐만 아, 씨 이거 어렵네 일단 이런데로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는대로 핵이 만든 열 열다섯명 형 여기서부터? 그래, 그래, 그래 여기서도 라인 타자 이제부터는 차 필요없어 야, 완전 우리 갱스타였다니 갖다 박아가지고 졸라 차 부딪치다 정진없을때 졸랐어 졸라 못했어 저기 차 W쪽 어어 어, 어 퐁 야야, 눈 소리내면 오른쪽이 가까워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건데 저기, 저기 집에 있다 아니구나 풀이고 저놈은 차 없, 차 포겠으니까 이제 아, 우리도 가야돼 어, 착탄 어 어, 나 맞았어 차는 푹이 나왔어 맞아, 소녀 응? 쟤, 백육, 이백육십오 내가 지금 조금 무서운데 저 새끼들 내려올 것 같은데 저기서 이런라 라인 타고 가자 어, 뒤에, 저 아래에서 쏘는거야 어, 뒤에, 저 아래에서 쏘는거야 어, 뒤에, 저 아래에서 쏘는거야 아, 저 아래가 안보여 야, 소파 우리 이제 들어가야돼 차를 끌고 가야될 것 같은 느낌이다 왠지 들어가야되는데 온다고? 이리로 왔어? 온다고? 내가 빠지는것처럼 했거든 차 빵꾼했는데 하나 하나 타이어 저기 아, 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야, 소파 우리 지금 직진해서 들어가야돼 아니, 차도 있잖아 차, 원 밖에 있긴 한데 아, 저기 지금 보급들어진다 8초 차 끌고 가자 오케이 아, 차 끌고 가는게 되려 독이 될 수도 있을... 아니, 아니 끌고 가 늦었어 이미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운전은 니가? 13명 어디로 가? 위로 위로 잠깐만 최대한 안맞는대로 한번 가보자 여기가 뭐 최대하냐? 어 아, 저기 탑에 한명 있었던것 같은데 아, 이 뒤로 있으면은 머리 아픈데 일단 탑 쪽 좀 괜찮고 좀 괜찮고 아, 제일 멀어 또 최대한 멀어 또 아 아, 차는 있으니까 탑에서 내려왔던것 같은데 여덟명 근데 여기 오른쪽에 이제 숯불 따라서 잠그면서 가면돼 탑 쪽 모르겠어 하여튼 안보여 어쨌든 오른쪽으로 도를까? 오케이 내가 타이어 포기엔 그 카코팔이랑 만날수도 있는데 자, 적 발견 245 나무 뒤 준비 준비 아, 시크하다 어? 어, 죽였어 다른 놈이 쐈어 또 사망이야? 어, 사망이네 다른 놈이 또 쐈는데 요 돌이다 요 돌이 유일한 희망인데 네 명 남았어 아, 좀더 들어가야되네 적 발견 240 아, 지금 야, 지금 싸우고 있는 나머지 두 명한테 우리가 너무 높출돼 좋네 이러면 솔직히 나와서 쏘네 얼마나 자신있으냐 으악 야, 아직 아무도 안읽었어 어 에잉? 저 위에도 있고 저기 1대1인가 보다 저 위에는 다음에 줄을 때 우리한테 유리하다 저 앞에 나무까지 붙고 싶은데 왼쪽이 진짜 무섭다 뭐가 날라와 어? 야 240 240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야야야야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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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오우 누가 던진거야? 내가 어? 들어갔는데 폭 들어갔는데 오우 오우 와우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아이씨 양곽이야 나 큰일 났다 둘이야 2대2 2대2야 양각 저 멀린 애들이 다 죽었네 이거 핵인거 같은데? 이놈? 자자? 자야지 자후화? 어? 아니야 양각 5킬 굿굿